토기학의 출장 나와 일하기 시작한지 4일차 핸드폰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요즘 MG세대 2명을 데리고 해안가로 나가 자연의 세계를 보여주기로 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맛보기 찬스를 사용한다 회사에 가고 있어 차있게 하고 써봅 시선을 찾았어요 해라 해안에 가르침 기쥬 까맣고 샷 이렇게 칼리 자고ano 네 해안가를 걸으면서 돌을 구경하는데, 화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화강암 조각들이 해안가에 널려있다. 근처에 화산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마도 과거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이제는 더 길고 있는 건가? 아... 여기 바로 여기 아... 주님 담배밤 담밤, 환경에 다닌 이 세상에 담밤아 그치지 말아야 나의 아프게티가 왔어 네, 이가 나의 아프게티 네, 이가 넛츠 나도 여기가show 이해를 봤을 때 많은 잊은 아픈의 단계 이해를 봤을 때 이해를 봤을 때 이해를 봤을 때 아마 3astre милли원 세일 좀 몇 개 몇 개 몇 간만 몇 개 ㅋㅋㅋㅋㅋ 김대가 ㅋㅋㅋㅋㅋ 토기약에 들어온 지 4일차 밖에 안됐는데 모두들 벌써 미쳐버렸다 이게 알라스카이 되게 많은 곳인데 꽃? 잡죠? something? it's called fireweed 밑에서부터 꽃이 피어서 올라가는데 이게 끝까지 다 꽃이 피면은 여름이 끝났다는 소리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3분의 1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름이 3분의 1이 지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자연이 알려주는 계절의 시간이죠 일 끝나고 저녁에 나와서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참 도시에 있을 때는 인터넷이 있고 게임이 있으니까 항상 집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한테 인터넷을 뺏어가고 핸드폰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다들 미쳐가고 있어요 다 돌 줍고 있고 다들 이상해 돌 던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가 너무 빨간색을 향해 하핳 그래서 이렇게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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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너의 800만 구독자들에게 놀랬어요 내가 3개의 구독자들에게 말해줬어요 오케이, 3개의 찬스 에릭, 그 thrower! 왜 이따가야 하는지? 너는 뭐, 내가 생각하는거 같아 widesciting dud 네 여러분 we'll see what people say in the comments 이 에어트럴은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I was going to give it to Bailey We're going to ask a second opinion to this researcher It looks like, what the hell am I, it's one of those candies Like a jelly bean, like a jelly belly I might be thinking of salt water tap, honestly It looks like the popcorn flavor Oh, yep, no, Bailey's on it, that's what I was thinking of Whack! Whack! So, second time out Who's driving? Oh, you? I'm driving Okay So since the weather is so nice And we got the right timing for the low tie Hi, we're going out to the beach again We're going out to where? Beach We're going out to Pointe-to-giac Pointe-to-giac Guided by Eric's adventure That's tru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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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해안가에서 놀았던 게 재밌었는지 셋이서 또 한 번 해안가에 나가기로 했다 오늘은 토기약에서 남쪽으로 해안가를 따라서 20분정도 내려가면 있는 작은 폭포에 가보기로 했는데 이곳은 밀물 썰물 시간을 잘 맞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기약의 숨겨진 장소이다 이곳이 토기약의 작은 폭포이다 뒤틀러진 지층 사이로 흘려내리는 불출기가 과거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에릭은 키가 2m가 넘는다 긴 다리를 이용해서 성큼성큼 빨리도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가봐야죠 culo 끝 끝 이쪽 폭포 위에 올라가니 많이 보던 음식이 있다 바로 완두콩이다 포기약에서 완두콩을 만나다니 정말 너무 반가웠다 혹시라도 숙소에 식량이 떨어지면 여기 와서 완두콩을 따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무에게도 완두콩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왜냐구? 내가 다 먹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를 찾았다 오늘 나는 이 모세의 지팡이로 야구를 할 거다 나는 야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방망이로 공을 치는 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얇은 막대기로 돌을 치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다 계속되는 실패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완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가끔씩은 그 과정에서 오는 성공의 단맛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실패는 계속될 것이고 또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기회를 알아보지도 또 잡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찾으실 때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나도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세상에 큰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부러진 막대기를 부러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가진 크리스찬으로 남아있고 싶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크리스찬으로 남아있고 싶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크리스찬으로 남아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와주신 모든 것을 그냥 찾는 것 같음 큰일이 무엇일까 슬퍼 반지 슬퍼 반지 왜 그라고 말하는 게 있어? 그에서 우리의 꿈이 일어날수 있어 그리기 서로의 꿈을 만들기 , 슬퍼 반지 Smith 난 belonging을 왜 이렇게 놓고 싶어 구압하게 부인한 토코 항상 너는요? 네네 뭐해? 뭐해? 난 한참의 파슬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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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가Let's. 으악. 나는 이 가을거라고 말했지만 오늘 하루에 10년으로 돌아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문명에서 벗어나 히히덕거리며 바보들처럼 놀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하루는 끝이 났다 하지만 토기약 어부들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